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인 모델 수 있고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함께 힘없는 우리에게 기다려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오늘은 인트로와 아웃트로 그리고 스트로크 배리에이션 한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트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G-add9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멜로디 F-sharp이죠 E-minor에서 E-minor 9의 코드 포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G-d 이렇게 인트로와 아웃트로가 나가는데요 처음에 코드 G-d-over-f-sharp-e-minor-g-over-d 이 부분이 좀 멜로디컬하게 가는 것이고 나머지 뒤에는 자유롭게 리듬을 치셔도 되고 피킹 아르페지오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연주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 첫 번째 버스에는 피아노가 잔잔히 나가기 때문에 기타로 연주하는 것을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아르페지오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요 피킹 아르페지오를 연주를 하였습니다 매우 간단한 피킹 아르페지오를 이렇게 간단하게 연주를 하였고요 조금 지루함을 깨려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 E-minor 7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에서부터 리듬이 시작이 되는데요 스트로크가 이런 리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와에서 O자가 16비트 싱커페이션이 있죠 이 부분에서 기타도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이렇게 연주를 하였는데요 멜로디의 리듬과 함께 싱커페이션이 될 때 코드도 함께 움직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할 때 O자의 코드 체인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반복되는 벌스에서 리듬은요 후렴과 거의 동일한데 후렴보다는 더 심플하게 중간에 조금 여유를 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였고요 그리고 그 후렴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브릿지가 나오는데요 브릿지에서도 멜로디의 싱커페이션을 따라서 액센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 당겨지는 그 액센트가 있는 그런 리듬이고요 그리고 브릿지 다음에 하나님 우리와에서는 음악에 나오는 것과 동일하죠 이런 리듬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 후렴 다음에 전주가 다시 잔잔하게 후주가 되어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후렴 다음에 그리고 이 후렴 다음에